차 너무 멋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대사야 멋진 차 한 방만 태워주세요 하면 되는데 저 근데 진짜 실례가 안 되면은 혹시 한 바퀴만 이렇게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?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아 나도 나도 야 대박이다 와 살짝 그럼 저도 오픈하고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 야 너는 이거 타서 탔으면 다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우와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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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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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어 이야 대단하네 진짜 와 차가 멋있다 야 거의 잘 세웠다 야 키스 찾아 빨리 키스 찾아 아 너무 좋아 그 저 팔라고 내보냈는데 저 남의 차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재환이한테 저 손님 붙잡으라고 5분간 휴식이라고 올라오면 되잖아 재효 이제 한번 나가서 코르쉐 한번 해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